내일도 쉬워? 응 너 어때? 어떤 스타일이야? 춤 짤 때? 춤 짤 때? 그러니까 창작 발표회 같은 거 짜면 항상 싸우지 않았어? 싸우게 되지 어 그치 넌 너무 당연하게 싸우잖아 깜짝이야 미안해 아니야 진짜 철도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은하철도 같아 어 하트다 예쁘다 어 예쁘다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넣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넣을래